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좀 논란이 있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사실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보고 이야기하죠. 제목 남편의 전 장인 어른이 죽었고 장례식 참석은 물론 장지까지 간다는 걸 제가 못 가게 맞다가 결국 오지게 싸웠는데요. 제가 정말 나쁜 년인가요? 원지 전 장인 어른 장례식 간다 안 간다. 일단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. 저희들 사이에 아직은 자녀가 없고 남편의 그 아이는 아이의 친모가 양육을 하고 있어요. 남편은 전처의 바람으로 약 6년 전 이혼을 했고요. 저와는 이제 한 2년 차 됐는데 바로 어제 새벽이죠. 남편의 전 장인 어른이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아까 아침 거의 새벽 참에 연락이 왔고 장례식장을 간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. 아니 그래 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 가슴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. 뭐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던 만큼 아무리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있다 해도 또 두 사람 사이 엄청 안 좋아요. 그리고 남편의 전 장인 어른이 결혼 생활 당시 이래저래 많은 도움을 줬고 또 마지막에 이혼을 하던 그 순간까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당신 딸을 대신해 속죄를 했다고 해요. 뭐 시어머니 말씀대로라면 그때 돈도 제법 많이 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때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겠다며 오늘 가서 발인까지 지켜드리겠다 이러는데 저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. 아니 잠깐 들리겠다 해도 마음이 안 차는데 발인까지 하겠다고? 장지를 따라가? 그래서 제가 반대 오지게 했고 끝까지 못 가게 막았는데요. 결국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됐고 지금은 각자 떨어져 다른 방에 머물고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글 쓰고 있는 거고요. 근데 이거 제가 그냥 못돼 처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거든요. 일단 제가 이혼 가정이고 저희 아빠랑은 예전에 연을 끄는 상태인데 남편은 아내인 제가 이렇다는 걸 뻔히 다 알면서 툭하면 그 옛날 장인이랑 우리 집안 즉 아빠죠. 막 비교하는 말을 줄곤 했었고 저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. 이런 와중에 또 그 죽은 장인을 챙기겠다며 나서는 꼬라지를 보니까 순간 그게 뭐랄까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못 가게 막은 거거든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그 여자를 질투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. 남편이 더 싫어해요.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지금 화가 좀 가라앉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못 가게 막은 게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서 이렇게 글 써봐요.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혹시 이런 제 생각이 짧았던 걸까요? 많이 있습니다. 댓글 1번 저는 이혼 남입니다.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. 저 같으면 안 갑니다. 장인이고 나발이고 새로운 가정이 생겼으면 당연히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죠. 애들 만나는 거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빼야 되고 현재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 거 이게 최고이자 베스트라고 봅니다. 최선이죠. 되겠으니?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 그 장인이란 사람이 너무 잘해줘서 장집까지 따라가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2번 아니 남편이 재혼하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막아야 되나? 그냥 다녀오라고 좋게 보내주는 게 옳다고 봐요. 저는 아니 왜 막아요? 되겠으니? 물론 재혼이라는 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저도 이혼 가정에서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 건지 그 전 부인이랑 얼굴 맞춰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더 강하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뭔 소리야? 이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? 2번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건 좋지만 쓸데없는 말을 문장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못 배운 티를 오지게 내는구만? 으이그 3번 쓴이 남편 아무래도 또 한 번 이혼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? 첫 결혼 이혼 사유가 그 여자의 외도가 정말 맞아요? 이참에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되겠으니? 이혼 사유 그 여자의 외도 맞아요? 제가 봤어요. 4번 아니 잠깐만 이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장례식이잖아요. 남편 본인이 싫다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큰데 더군다나 전차를 떠나서 그 사람 자체가 즉 장인어른이 좋은 사람이었다면서요. 그러면 좀 찝찝한 게 있어도 그냥 보내주는 게 더 후련할 것 같은데 나는? 이거를 못 가게 하는 쓴이 마음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? 안 찝찝해요? 되겠으니? 그게 안 그래도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. 그동안 남편이 저희 아빠랑 전 장인이랑 비교하는 그런 발언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확김에 장례식에 가는 걸 반대한 것 같아요. 제가. 5번 아니 남편 아예 왜 할아버지 아냐? 이걸 막았다고요? 솔직히 그래. 발언까지 있는 건 좀 그래도 인사는 드리게 해줘야죠. 이래서 애 있는 재혼은 정말 어려운 거야. 냉정하게 딱 자를 수 없는 관계거든. 물론 쓴이 마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이면 같이 가든가 가서 쓴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딱 절만 하고 나와라. 이런 식으로 인사는 드리게 해줘야죠. 이게 최소한이야. 되겠으니? 그래요. 남편 아예 왜 할아버지가 맞죠. 근데 남편에겐 이제 새로운 가정이 있는 거고 당연히 그 가정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. 전 장인 여론이 그렇게 잘해주고 또 감사한 거라면 이혼하기 전에 즉 결혼생활 중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.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야겠죠. 근데 나머지 사람한테 그럴 필요 있나요? 드댓글 아니 뭐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애 있는 남자랑 재혼을 했습니까? 뭐냐 이거? 6번 나는 이 여자 이해가 안 되네. 아니 도대체 인생이 얼마나 팍팍했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도 가지 말라고 막아버리냐? 전 장인 여론 떠나서 전차라 해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원수가 아닌 이상 가서 조문하는 게 사람 아니야? 그게 기본이잖아. 뭐 장례식에서 무슨 이상한 사고라도 칠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까? 그 잘난 감정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? 7번 아무리 그 당신의 딸과 안 좋게 끝났다 하더라도 장인 여론이 많이 예뻐해 주고 도움을 많이 준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가야죠. 그리고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.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당신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이렇게 인사마저 못 드리게 하면 남편 마음 썩어 문드러져요. 네 됐으니 저는 그러니까 잘해드릴 거면 이혼하기 전에 그 감사함과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고 봐요. 지금 가정에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 이건데 그래서 막은 건데 아무래도 제 마음이 넓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네 됐으니 2번 그럼 지금이라도 보내줘요. 근데 그건 또 싫은가봐. 8번 에휴 보니까 이번 결혼도 실패를 하겠구나. 네 됐으니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 둘이 같이 노력을 해야죠. 가면 안 돼요. 9번 이거는 그냥 사람 대 사람 개인 간의 예의입니다. 예의 특히 남편 본인이 외면 못할 정도의 관계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가야죠. 이거는 그 사람 전체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. 네 됐으니 물론 이게 사람 간의 예의는 맞지만 제 상황이요.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없어요. 남편이 그 장난식에 가는 게 더 싫었나봐요.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아빠 사랑 못 받았으니까 그 아이도 그렇게 돼야 된다. 이거야 지금 와 이 여자 생각하는 거 좀 무섭다. 덜덜덜덜덜 되겠으니 그 아이도 아빠의 사랑을 받지 말아라 라는 건 아니고요. 이혼한 저희 아빠랑 전 장인어른이랑 계속 비교하는 거 저는 이게 싫었다는 얘기예요. 아니 그래 뭐 발인까지 있는 건 나도 좀 오버라고 봐. 근데 아예 못 가게 해가지고 싸우고 막았다고 니 뭡니까 악마세요? 추가 남편은 그 여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한 게 맞아요. 그 이혼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제가. 당시엔 그냥 가까운 지인이었죠. 이혼 후 한참 지나서 연인이 됐고 또 지금 이렇게 결혼까지 한 거예요. 그 여자가 외도를 했던 기록들 아직 다 가지고 있고 아이 양육 문제로 소송까지 갔었습니다. 이것 때문에 그 남편의 전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대신 사과를 한 거죠. 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이는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고 남편은 아버지가 즉 저희 시아버지죠. 엄청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런지 평소에도 자기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던 그런 사람이에요. 댓글 1번 끝까지 지금이라도 보내주겠다 소리는 안하네. 야 아니 거길 간다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못 가게 합니까? 비교당하는 게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까지 비교당한 거 쓴이 마음 풀릴 때까지 사과하라 그러고 남편한테 더 노력을 하라고 해야지 왜 다른 엄한 데서 화풀이를 해요? 거지 같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요. 이건 그냥 쓴이의 애정결핍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. 예? 되 됐으니? 애정결핍 아니고요. 그저 전 장인과 저희 아빠와의 비교가 커서 그랬던 거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. 이런저런 핑계대는 거 절대 아니고 저는 그저 남편이 지금의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막은 건데 물론 아이와의 관계야 당연한 거고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 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하러 가요 거기를? 2반 당신 아버지랑 비교 안 해서도 안 보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. 안 그래요? 3반 아니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아이가 있는데도 막내 자꾸 이상한 핑계에 오지게 하는데 그냥 네가 못돼 처먹은 거예요. 4반 글쎄요. 제가 쓴 일에도 끝까지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. 뭐 잘해줬든 뭐든 이혼했으면 그냥 남인데 거기 뭐하러 가? 뭐 내가 이기적이라 그런지 나는 싫은 게 있으면 단호하게 싫어라고 얘기를 해요. 뭐 그래도 정 가고 싶으면 몰래 가라 대신 걸리지는 마라 이러겠죠. 또 갔다가 걸리면 그냥 우리도 이혼이다 이러는 거고 참고로 이거랑 반대로 저는 제 전남친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온다고 해도 반대할 겁니다. 이혼을 한 엄마가 오겠다고 해도 마찬가지 무조건 막을 거예요. 5반 아따 진짜 깝깝하네. 그냥 이혼해라. 이혼해. 어이그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다듬었거든요. 근데 거의 7대 3 아니 6대 4의 비율로 가면 안 된다. 막아야 된다.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. 아니 뭐 그렇습니다. 전처가 죽었다. 그러면은 좀 기분 이상하잖아. 그런 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전처 뭐 다 떠나서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아닙니까? 그러면 최소한 인사는 하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거 안 하면 이거 완전 변망득한 놈 되는 거 아니야? 물론 당신의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건 별개고 모르겠습니다. 제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건지 여러분 생각을 하던지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